그런게 왜 없어? 우리 거영그룹에 비하면 그쪽 내에 산 동네 편의점 수준인데 그 동네 편의점은 연매출이 5천억인가 보죠? 그냥 커피 줘요 그래 뭐 톡 쏘는 맛은 있네 엄마가 데스크걸 출신이라 그런지 몸매도 끝내주고 데스크걸 출신? 팩트체크 하는거야 사장과 데스크걸의 로맨스라 엄마가 온옷 꼬시는 기술이 상당하셨나보네 특별한 재주라도 있나봐 그러는 넌 집에서 형을 형이라고는 부르니? 뭐?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고 이게 진짜야 왜! 이 사자야!